이선욱의 독해 3초 가지치기 아니 가지치기만 너무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우리 이 강의는요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그 다음 중심이 보이거든요 대강대강 잘라버리면 중심마저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 강의에서는요 가지를 치는 것에 좀 더 중심을 가지고 있는 강의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도대체 공부를 또 할까? 자 오늘 내용 들어가 볼게요 이 문장의 중심을 여러분이 알아내는 겁니다 다음 문장에서 핵심어를 찾아보세요 1번 In their hectic life 이 내용일까요? 2번 They feel empty 일까요? 지금부터 3초 드립니다 The answer is number two 자 2번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할까? 바로 sense와 until 다음에 주어동사가 오면요 주어동사 문장이 오면 이게 어떤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 됩니다 자 일단 sense는 뜻이 두 가지예요 크게 쓸 때 뭐뭐기 때문에라는 because의 뜻과 뭐뭐한 이후로 이런 뜻이 두 가지가 있고요 until은 뭐뭐할 때까지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Oh my god it's very long 굉장히 길죠 자 하지만 여러분 긴 문장 울렁증 우리 가지치기로 잘라내면 사실 잘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잘라내셔야 중심이 보인다고 했어요 자 굉장히 많은 잔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몇 개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1단계 여러분 sense와 until 부분에 있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sense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죠 주어동사 그러면 이만큼이 다 부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잔가지예요 잔가지 그러다가 by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우리 거의 초창기에 가지치기 때 배웠던 잔가지가 이만큼이나 붙었구나라는 것을 일단 알면 마음이 좀 진정이 됩니다 아 부수적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심 나오고요 they 그 다음에 sometimes 부사죠 부사도 가지치기 하기로 했고요 there is a good book 하고 which 이하가 또 하나의 잔가지인데 그래서 일단 1단계에서는 아 굉장히 많은 잔가지가 있구나 정도만 자 그 다음에 of of 정도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중심은 조금 있다 보이게 됩니다 in his book 마찬가지 그의 책인 요까지가 다 같이 같이 빠질 거예요 he demonstrates 합니다 이것을 하고는 to 하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1단계에서는 오케이 잔가지 확인했습니다 라고만 하시면 메션 완료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의 시청자 의견이 보면서 아니 선생님 이 결론 부분 중심 부분 해석 조금만 더 자세히 해주세요 맞아요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서요 잘라내는 부분은 이렇게나 많았어요 우리 아까 sense 자 많은 사람들이 traced 우리가 좀 쫓기고 살죠 쫓기기 때문에 자 무엇에 의하여? by many things 많은 것들에 의해서 in their hectic life 그들의 hectic이란 뜻이 뭐냐면 이렇게 막 굉장히 촘촘하게 우리가 막 서둘러서 사는 그런 스케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딱 hectic이에요 매일매일 헉헉헉 되는 그런 느낌의 삶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쫓기면서 살기 때문에 까지 사실은 중요합니까? 아니죠 빠지고요 여기가 중요하네요 그들은 때때로는 빼고 they feel empty 그들은 공허함을 느낀다 우리가 좀 그럴 때 있죠 there is a good book 자 좋은 책이 있다 자 그런데 무슨 책이냐면 하고 잔가지 붙었죠 which is written 쓰여진 자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거냐면 by dream ryan 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학창이래요 din이에요 din 그런데 사실 빠질 애랑 동격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얘도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of harvard universities 아 하버드 대학교의 대학원이에요 graduate school 까지 다 빠지고요 of dog education 교육 그래서 교육학의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의 학창인 jim ryan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이 있어 좋은 책이 있어 라고 소개하는 글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 그의 책에서 그런데 책 이름이 wait what 이요 잠깐만 뭐라고 이거예요 wait what he demonstrates 합니다 그는 증명한대요 보여준대요 우리한테 how good 얼마나 좋은 questions 좋은 질문이 can lead 이끌어갈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을 자 어디로 to better answers 더 괜찮은 우리의 어떤 답으로 해답으로 자 이렇게 해서요 결론은 뭐냐면 이걸 다 읽고 나서요 길어서 결론이 안 나와 이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feel empty 공허함을 느껴 그쵸 그래서 there is a good book 좋은 책이 있어 라고 지금 제시하는 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좋은 책 안에서 그는 demonstrate 한다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이 질문이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지 그런데 2% 부족하다 라고 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가지는 붙여서 읽으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더 좋은 answers 더 좋은 answers 해답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이 책에서 알 수가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일단 가지 1을 제대로 치는 우리 네모의 꿈으로 정리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은요 긴 문장이 나올 때는 주절 앞에 혹시 부수적인 절이 들어간 거 아닌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ince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기 때문에 혹은 since 이거 이거 한 이후로 중요한 건 여기에요 주절은 그들은 때로 허무함을 느껴 이게 중요한 거지 많은 사람들이 쫓기고 있습니다 나 가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주절이구나 중요한 건 마찬가지 우리 until 같은 경우는요 되게 좀 해석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not until 많이 써서 나는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어 until I came to Korea 내가 한국 오기 전까지는 김치 안 먹어봤어요 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고치면요 한국 온 이후로 after I came to Korea 한국 온 이후로 난 김치를 먹어봤다는 뜻이에요 have tried 김치 그래서 결론은 일단 until 부분 after 부분 같은 부사절 부분을 쭉 빼고 나시면 중요한 부분이 여기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until, not until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석을 강조를 나는 김치를 안 먹어봤어 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 의역하면 나는 먹어보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 온 이후로는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모의 꿈에서 가지치기 정리됐다면요 Are you ready for a quiz? 지금부터 퀴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가지치기 미션입니다 Since the man graduated from his school he has been studying the impact of AI In the near future 많은 단어들이 우리에게 지금 나와있지만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려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한 이 10분이 It was so so fast 너무나 빨리 지나가네요 자 여러분과 같이 우리 가드치기를 잘 배우셔서 독해를 하실 때 중심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Have a great day! Bye bye!